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슬픔다 위난. 그거 같은데. 여기서는 동현 오빠는 슬픔다 위난. 위난. 슬픔다 위난. 그렇죠? 근데 아까 너무 윈인데. 아니 윈으로 들어가. 근데 말할 때 슬픔다 위난 이렇게 길렀어. 위난도 나 괜찮다. 위를 위난 이렇게. 위난. 위난. 위난, 슬픔다 위난. 위난, 위난. 근데. 근데 뭔가 저희 세 명이 되게. 나랑 좀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유진 씨가 동현 오빠랑 둘이 의견이 똑같으면 그거 반대로 가라고. 오늘 말해. 둘이 말 같다. 그럼 무조건 의견이. 지금 행계가 다 맞아. 이 시간대 P5가 말하면 정답이고 저랑 이제 유진 씨 말하면 반대로 가면 정답이잖아요. 이대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대로 가야 된다고요? 이대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집 안 갈 거야? 잠깐만. 우리 집 안 갈 거냐고. 자, 카메라 빼세요. 카메라 빼세요. 이대로 가야 돼. 빨리 하자. 자, 카메라 빼시라고요. 빨리 하자고. 알겠어요. 사람 세워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너무 밑에서 위로 너무 잡혀요. 아니 왜냐하면 유진 씨가 오프닝 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자. 이대로 가야 돼. 자, 킥. 이 난도 괜찮아요. 불러. 추세야, 이 윈 남이가 어떻게 해. 왜, 왜, 왜 갑자기 왜. 가, 가, 가. 아니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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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답답하던 날 깨져서. 꿈속에만 살던 날 깨워줬어. 널 생각하면 날 깨었어. 슬픔 따윈 날 깨졌어. 어, 뭐 쫙 떨어지는데 과연. 2차 시도. 슬픔 따윈 날 깨졌어. 추세야. 몰라요 지금. 무강아리 맞는지. 자, 결과는? 자,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키가 분장이 들어갑니다 실패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는? 정답! 정답! 자, 계속! 대단하네 동현과 유진의 콜라보 유진이 동흥 오빠랑 저랑 의견이 일시되면 무조건 반대로 가세요, 오픈댕 안 까먹고 다행이지 화면으로 일단 정답지를 공개합니다 유진 씨가 살짝 리듬 가능합니까, 리듬? 느낌이 기억이 나요? 나 깨졌어 개여서입니다, 개여서 이거 류진 씨 없었으면 이거 우리 절대 못맞아 그래, 류진이 없었으면 잘했다, 진짜 유진 씨 고마워요 선방했다, 잘했다 그래도 마지막에 동현 오빠랑도 합작 좋았어요 동현ny 오빠랑 centres 들 termin하자 그쪽을 σε except uates esz 에이